일단 이대로 시작할게요 자 오늘 피노키오 만나러 갑시다 북상 게임이라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 잘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세키로랑 전투가 비슷하다고 해서 좀 더 기대하고 있거든요 저 세키로를 너무 재밌게 했으니까 다크소울 만큼의 느낌이 아니라 세키로 느낌이라고 하니까 해볼게요 출발 부식 상태가 되면 캐릭터 몬스터 모두 받는 산성 피해가 증가한다 지속 무기 내구도 피해와 지속 산성 피해가 발생한다 산성 피해라는 게 있네 뭘 뿌리나? 산성 피해가 뭐지? 무식을 시키는 뭔가가 있나? 소리 조금 클 수도 있어요 다음에 줄여줄게요 오 오 오 오 지금부터 시작인가? 카메라 움직이는 거 주인공 괜찮아요 인형 만든 것도 있고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주인공 얼굴이에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기 힘들 거야 주인공 얼굴이야 그냥 가볼게요 기차 아닌가? 상호적이야 소피아 크라트 호텔로 와달래요 모나드의 등불 아 등불 횃불 뭐 잿불 어디서 많이 보던 말이 이렇게 팔 바꿀 수 있고 이게 왼팔로 때리는 거 게이지가 줄어드네 게이지 따로 채우는 방법이 있나 일단 문을 연다 도움이 될 만한 걸 찾아요 오른쪽 아래 벨트랑 찾으라고 나오는 거 같은데 전투 스타일 설정할 수 있어요 오 잠깐만 귀뚜라미의 길 균형적인 거고 기본적인 초보자들도 할 수 있는 쪽이 이런 건 거 같고 기본 검의 기본 너클 느낌? 이거는 도적 느낌이겠지 이게 전사 느낌이고 대검 쓰는 느낌 많이 맞을 거니까 튼튼한 걸로 하자고 대신 오른쪽은 좀 공속이 느릴 거 같아 공격 속도가 느릴 거 같고 민첩으로 한번 가볼까? 좀 이쑤시개처럼 칙칙 꽂아도 잘 피하기만 하면 잡을 수 있거든요 고민되는데 검에 따라서 다른 거 같아 검은 근데 이게 좀 더 쎄 보인다 이게 이거 뭐라 그러지? 펜칭 뭐라 그러죠? 다른 말로 뭐라 그러더라 그 검 같아 두 번째 것도 괜찮아 보여 대부분 근데 두 번째 거 잘 안 할 거 같은데 해볼까? 두 번째로 민첩으로 가볼게요 나 이거 좀 탐나 전투 스타일 나중에 바꿀 수 있겠지 무기 같은 거 바꿀 수 있을 거 같은데 오케이 아 레이피어 현 지점이 이탈검 오 뭔 소리야 이거 나 검이 이게 마음에 들었거든 강인한 게 저 위에 거고 기본이 이쪽 검인가 봐 검을 3개 3가지 종류가 있네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여기서 다시 자리로 돌아가자 이쪽에 길이 있나? 아 여기 있다 무슨 공포 게임 같아 크라하트 기차요 우와 아 여기 벨트 아래 벨트 보조가방 첫 번째로 만나는 장난감 병전 달래기는 어떻게 하지? 기본 공격 특수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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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헉 어허헉 오씨 한데 맞을 뻔했네 오 마실 뻔했네 팀 여왕 크라프 스테이션 여러분 여기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디스플레이예요 크라프가 당신의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이라면 우리 당신의 행복한 날을 감사드립니다 와 맵 디자인 엄청 잘했다 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맵 디자인 너무 예쁜데? 이렇게 하면 라곤 되거든요 일단 이것부터 가져갈게요 이게 뭐지 펄스 전지의 최대 사용 숫자가 증가했다 펄스 전지를 사용하면 HP를 회복할 수 있다 최대 사용 가능... 아 이게 포션인가 보네 최대 사용 가능 횟수를 모두 사용하면 방전 상태가 된다 방전 상태에서 적을 공격하면 펄스 전지가 조금 충전된다 약간 물약인데 내가 때려서 충전하는 물약인거야? 조금씩 충전된다는게 어느정도의 양인지 모르겠네 아 두 마리는 좀 에반데? 오른쪽 위에 소울이 쌓이고 있어요 방공격을 한번 써볼까? 야 이거 총... 아니 총이란다 이거 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하게 공격하네 아 이게 달리는 거? 이게 그러니까 패링할 때 쓸만한 거? 방어 이게 달리는 거 이렇게 소리를... 소리 조금만 줄여줄까요? 좀 큰 거 같아요? 어때요? 소리 그냥 들을만한가요? 괜찮은데? 오케이 아 됐다 어둠은 비전이 필요하다 똥 어떡해 이런거지? 이렇게 해서 오오오 어 잠깐만 어... 잠깐x3 아직 맞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보통 소울류 종류의 잔몹들은 굉장히 아프거든요 숨어있다 숨어있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뒤통수 아이템만 보고 뒤통수 때리러 벨트 사용 아 벨트 아이템이다 이걸로 사용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사용할 수 있다고? 아 캐릭터가 사망하고 아 뭔가 탈출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건가 보다 저거 뭐 어디에서 근데 왜 죽이는 거지? 탈출용이 아니라 그냥 사망을 시키지 왜?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죽고 나서 세이브 지역을 가던지 저장한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거 같은데 죽으면은 소울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게 이런 거 보고 세 키로 갔다고 했던 거구나 죽으려 안는 건 없어도 천천히 가면은 할 수 있나 보네 인살 느낌? 그것도 varit 잘못 눌렀어 괜히 맞았어 잘못 눌렀어 생각한 것만큼 강하지 않은데요? 한 대요? 누구는 이 쪽지를 본다면 무조건 역을 벗어나 탈출해 특히 대기실 쪽은 절대로 가지마 덩치 큰 인형이 사람을 때려 죽이는 걸 봤어 대기실에 보스가 있나 보다 문을 잠궈두긴 했지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적어도 멋 모르고 가는 사람들은 막을 수 있겠지 어차피 살아남기엔 늦었다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누구든 살아줘 맵디자인 너무 좋아요 대기실로 가야 한다는 소리죠 전력질주주 점프 점프가 있어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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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불을 껐다 켜냐 X를 자꾸 두려워 아아 아 이씨 이씨 아 아 불 불 말고 X말고 왜 자꾸 X불러 아 미친 페이블 총맥 아 소리가 안들려서 깜짝 놀랬네 써볼까요 오 피가 이렇게 차는구나 아! 아! 잘못 눌렀어! 미친 거지같은 잘못 눌렀어 포션 두 개 쓰고 저장하는 장소 없나? 엠 어디 저장하는 장소가 없나? 잠깐만 아! 잘못 써가지고 이거 보스랑 싸울 때 하나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야? 이거 계속? 어디 뭐가 있는데? 크라트 곳곳에는 잠금장치로 잠겨있는 문과 사다리가 존재한다 잠금장치로 잠겨있던 문을 열거나 사다리를 내려서 갈 수 없던 지역을 갈 수 있게 된다 쇼컷 느낌이겠죠 이런 건 허세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뭔가 쇼컷이든 비밀의 장소를 가든 네 쇼컷이었습니다 오! 저건가 잠깐만 저 녀석인가 사람을 두들겨 패고 있는 중간 보스인가 여기 뭐 없지? 다 본 것 같죠? 가자 저 덩치 큰 녀석 같은데 녀석 녀석 중간 보스구만 한 번쯤은 주거했어요 로딩 봐봐 거짓말하는 중이라고 뜨고 있어 그냥 터졌는데 어머 여기서 시작해? 하긴 저장을 안 했으니 여기서 시작하겠지 다시 천천히 가죠 저는 별로 기대를 안 했습니다 금방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쪽으로도 문이 있구나 크라트 만국 박람회 이런 작은 쫄몹들은 쉬워가지고 흡수를 다 하고 와야겠네요 다시 한 바퀴 돌아야 되잖아 아이템이 아이템은 다 주웠으니까 안 가도 되겠지? 아까 뭐 열지 않았냐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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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었어요 여기 шCONE 열었어요 아 저기 저기 내가 주워야 할 소울이 저기 있네 이거지? 아 또 잘못 누운 거 봐 아니 Gente 맞아 아니 얘도 왜이렇게 세니? 아니 자꾸 X 눌러 왜 X를 누르는거야 공격은 위엔데 X에 손을 떼야지 손을 떼고 하겠습니다 올리지 말고 해야지 왜 자꾸 X를 누르는거야 네 패링 타이밍에 맞춰서 쓰는거라고 알고있어서 금방 익숙해질거에요 저 원래 익숙해지는데 좀 오래걸리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돈 버는거지 뭐 나중에 저 작은 애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죽일 수 있는 애들은 다 죽이고 근데 이거 공석 빨라서 좋다 다른 전투시스템은 어떤지 궁금한데 정식버전 나오면 이거 말고 다른걸로 해볼까요? 좋아 좋아 이거 오 오 오 오 오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구르기가 뭐였지? 오 오 오 오 오 고르기뭐였냐 이거 와 야자 escalא 구르기 lud기 어떻게 5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페이블 아츠를 한번 써보자고 여기서 구금분투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부끄럽군요 부끄럽습니다 페이블 아츠가 와이 히가 익숙해지는 데 좀 오래 걸리는 편이라 그거 보스도 아닌데 보스도 아닌 것 같은데 보스라면 밑에 이름이 뜨는데 보스도 아닌데 여기서 구금분투 준다니 아까 그 피하는 거 있었어 뭐였더라 아까 피하는 키가 뭐였지 아까 피하던데 회피 아 회피 피 아 회피 아 구르는 거 있잖아요 여기 비였네 비와이 비와이만 쓰는 거야 비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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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좀 줄 거야 저거 좀 줄 거야 저거 좀 줄게 수 있다 잠깐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왜 있어 왜 있어 왜 있어 왜 있어 아아 아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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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나와 이리로 나와 오 어으 야 씨 아이 미친 하하 아 나 쓰고싶은데 비와이 비가 피하는거 공격 어 패링을 어떻게 해야되는걸까 만순 공격이 아니라 이거를 써볼까 그니까 패링을 하고 막아도 피가 다는 시스템이라 미안하다 너네들만 몇번씩 죽이는구나 어 이게 뭐야 이게 막힘 이쪽 문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아 얘도 오지 됐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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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중간버스 이거 보통 이런애들 무시하고 가도 되는거 아닌가 이건 이거 때리는거 와이 아 어 됐다 아우 됐다 어우 됐네 오케이 피가 줄어드는게 좀 불편하네 잘못하면 금방 죽겠어 오늘방 하니까 열쇠를 받았는데 여긴 여는거 아니고 저 계단으로 올라가야겠다 아 키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안보이는데 안보이는데 써가지고 깜짝 놀라 아 앗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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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음 어이 저장하는거 나왔으면 좋겠다 파토플같은거 없으니까 아 에고 아 뒤에서 공격하는거 좋아합니다. 매우 좋아해요. 깔끔하네. 이런건 깔끔하죠? 먹을 수 있는건 딱히 없고 아까 내가 올라왔던 덴가? 여기가? 내가 아까 저쪽으로 내려와서 만났지? 어우! 깜짝이야! 포션을 써버렸잖아 너 때문에 이 친구야 한바퀴 돌았구나 지금 한바퀴 돌아버렸네 응 맞네 한바퀴 돌았네 가까이 가면? 되게 여기 경찰관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포도깎이 인형 같기도 하고 길이 어디야? 오! 아까 놀라지 않았던 그 녀석 여기는 아까 그 길이었어 어쩌다보니 돈을 열심히 모았네 한바퀴 돌아서 한바퀴 돌아서 돈을 모았어요 다시 메인으로 와서 올라가 여기구나 돈 많이 모았다 덕분에 돈 많이 모았어요 오! 분위기 오! 분위기 오! 분위기 오! 분위기 쩐다 분위기 대박인데 오! 벌바라기를 사용한다 벌바라기를 사용하면 아! 파도풀 발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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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풀 발견! 아! 벌바라기 저게. 오! 오! 에르고 에르고 에르고라는 걸 모아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건가봐요 한 개가 온다고? 별바라기로 강해진 후 한 개가 온다고? 무슨 말일까? 아아 이런 강아지 안녕 귀엽구나 안녕 강아지야 강아지 안녕 깜짝 놀랬지 아니니 내 뒤에도 있네? 아아 이것이 자 다시 처음부터 시작 다시 처음부터 시작 아 깜짝 놀래라 어 레벨업을 한다 보자 오 체력 지구력 HP 적재력 무게 늘리는 거 물리공격력 기술 기술은 뭐지? 진화 오 아 이런 식으로 지금 돈 많으니까 이럴 때 올려놔야돼 원래 이런거 기본적으로 체력 올려야돼요 체력이 좋아야돼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아야돼 스테미너랑 체력이 좋아야돼 근데 제가 처음에 다크소울 할 때도 다른 분들이 다 체력에 일단 몰빵해라 일단 무조건 체력 체력을 올리고 나서 생각해라 그랬거든요 체력 이만큼 올리면 어느정도 되려나 저는 돈 열심히 모았으니까 체력부터 다 올릴게요 보관함 이렇게 해서 무기 이런거 다 구울 수 있고 가방안에 들어있는건가? 지금 내가 차고있는거? 오 꽤 많이 늘었는데 열심히 한바퀴 돈 보람이 있네요 아 한바퀴 돈 보람있다 부르기를 많이 사용 안할것 같은데 어허 두마리 이리와 예전 다크소울을 보면 그들 만났을때 도망을 쳤지만 아우 포션을 왜 쓰는거야 멍청 바꿔놔야지 안되겠다 엑스를 습관적으로 누워 엑스를 습관적으로 누워 최근 실을 마비시킨 인형집단 폭주를 억제할 때까지 다 못봤어 다 파밍해야된다고 파밍 그러게요 다크소울에 비하면 좀 순한맛이죠 파샤 자 두마리를 상대해야하는데 야아 이 자식아 아프잖아 벨트 추천물을 사용하여 원거리 아이템 이건 근데 아직 이거고 이건 뭐지 아 오 뭐야 이거? 이게 뭐야? 그라인더 뭐 가는건가? 뭐 게이지 충전 이런건가? 아 내구도 충전 아 그러네 오른쪽 아래 내구도 같은거 이렇게 찬거 같은데요 칼날? 칼날을 가는 그런 용도? 그라인더가 그런 용도 아닌가요? 어 숱돌 가는거 맞아 모넌에도 매번 있잖아 싸우다가 야 잠깐만 잠깐만 볼가지고 칭칭 칼 갈고 다음에 싸우고 오 여긴 아직 열 수가 없네 내려가자 오 맵 디자인 너무 좋다 분위기 너무 좋은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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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뭐야 팔 쏘는 녀석도 있어? 아 아 또 엑스 누른거봐 에잇 죽었어 죽어버렸어 이 맛 아닙니까 소울을 보면 이 맛 이 맛이지 아 다시 다 생겼네 사망하는 경우 그 장소에 남는다 일단 일단 다시 찾으러 갈까요? 그냥 간다 얘들아 지금 너희와 싸울 시간이 없어 형 오 이렇게 여전히 또 바로 윈 아 이 저 아냐 이거 발 쏘는 녀석은 무시하고 저거 올라가는기 아까 걔인가 어? 전화기? 귀를 기울인다 어? 방금 귀를 기울인다 떴는데? 귀를 기울인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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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겠다 이게 안전한 나라라고? 원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만들었나봐요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거 뭐지? 이거 어느 길이지? 아이템 파밍은 중요한데 말이지 물론 죽으면 잊어버릴 것들이라 사실 별로 필요가 없다 보스랑 싸우면 잊어버릴 것들인데 뭐하러 챙기나 페이블 아츠 아 여기있다 가드 중 페이블 아츠를 사용한다 무기는 날과 손잡이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페이블 아츠를 사용할 수 있다 페이블 아츠는 페이블 슬롯을 소모하며 소모량도 각각 다르다 페이블 슬롯은 무기로 적을 공격하면 충전할 수 있다 어 어 뽀빠이 아저씨 어 어우 왜 가만히 있어 어떻게 쓰는거지? 타이밍은 못 맞추냐는데? 아 Y를 한번 눌러봤는데 마구잡이로 이렇게 막 쓰네 그냥 Y 써도 공격을 하네요 그냥 일단 해봐야겠다 과열 상태가 되면 캐릭터 모드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야야야 나 갈거야 얘들아 나 보내줘 아 나 이거 점프하는거 아우 얘들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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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날 너무 좋아하는건 알겠는데 보내줘 보내줘 날 보내주질 않네 다시 다시 써봐야지 가드 가드랑 같이 쓴거 아닌가? 가드랑 같이 쓴거 아닌가? 아 페이블 없잖아 아래 파란색 게이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씨 그냥 마구잡이로 눌렀네 다시 다시 익숙해지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오랜만에 하는 소울 게임이라 또 적응이 안되네요 그냥 타이밍 맞춰서 싸워야겠어 투척물까지 사용하는거 좀 어렵겠다 3키로가 타이밍이 좀 후한편이야 3키로는 좀 후한편이야 속해가지고 아저씨 저 다시 싸웁시다 어휴 어휴 빡세네 아 아까 오른쪽에도 뭐 있지 않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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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르밋 이게 던지는거네 수류탄같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었 아 2칸만 차도 사용이 되네요 베니니의 긴급소리로그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고 아까 어떻게 바꿨더라? 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아 오른쪽 게이지가 내려갈 때마다 한 번씩 써줘야겠네 여기 여기도 있고 가자 가자 어디로 가야하나 어허 아우 또 엑스누름 어디서 왔어 깜짝이야 아 에잉 밝기 차이는 별로 없네 아닌가 밑에 내려갔다가 올라갈게요 강아지는 그게 안 되네 인살이 안 되네 테이블 총매 테이블 총매 셜록홈즈 하는 거 같아 너무 좋아 셜록홈즈 시대 영국 배경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중세시대는 별로지만 나 이런 배경은 좋아해 이런 배경 게임 너무 좋아해 이쪽 아까 왔던데지 쇼컵 쇼컵 아 또 누르네 얘네는 뭐지 오 가디 연습하는 건가 야 피 다잖아 방금 피 달았지 헬로우 데에 워컴 투 크라아트 비지터 I didn't think there were any stalkers left to fight 아 You didn't hear figures The whole organization fell apart All that's left are wannabees and amateurs who think they can fight on their own You ought to buy something while you're at the festival You can't rely on yourself alone 쓸만한 거? 뭐야 이 녀석 죽이면 뭐 나오려나 다시 또 X 왜 X를 자꾸 누르지 이상한데 습관 들어버렸네 일단 갈게요 어차피 때려봤자 피도 차는 애라서 이런데 항상 뭐가 있다고 그렇지 퍼레이드 인형을 소개합니다 뭐야 필요한 건 아니었잖아 어? 첫 번째 보스인가? 분위기가 보스인데? 아 아 보스 아 아 아 아 아 아 다 아 아우 또또또 엑스로 왜 원래 맞아봐야 안다고 잠깐만 오 잠깐만 시간을 줄래 내가 어우 타이밍 와 진짜 조금 찬다 적당히 차네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야 아 그냥 Y를 누르면 되나 나 그거 써보려고 했어 페이블 아츠 써볼 같이 누르는 거 아닌가 같이 누르는 건 줄 알았는데 가드를 한 다음에 그로기 들어가고 쓰는 건가 아 아 보스 앞에 뭐 없나 아 아 아 아 아 보스가 총 몇 마리 있나요 보스가 총 몇 마리 있나요 아 저 아저씨 무시하고 갈 수 있으려나 그냥 갈게요 아 아 보스가 메인이니까 그냥 갈게요 아 마냥 마냥 가깝진 않네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백연기 만 mog vender 된다고 오 생각보다 피가 줄어드는 거 진짜 이건 좀 아니지 타이밍 타이밍 데미지는 그래도 쓸만한 편인 것 같은데 계속 피해야 되나? 피하고 타이밍 맞춰서 때려야 될까? 막는데도 한계가 있네 시간은 좀 걸려도 침착하게 하면 마냥 피하기는 안 된다 때리긴 때려야 돼요 포션 채우려면 좀 야비하게 게임을 해야 되겠네요 그냥 한 대 때리고 도박을 가든지 이렇게 첩첩 도망가고 첩첩하고 도망가고 첩첩하고 도망가야 돼요 막는 거 사용 안 하려면 그치 회피와 가드가 불가능하지만 퍼펙트 가드로는 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볼게요 헷갈려가지고 헷갈려 퍼펙트 가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네 그냥 가드랑 퍼펙트 가드에 대한 개념이 아직 없어서 이 페이블 아츠라는 걸 잘 쓰면은 확실히 좋은데 지금 총맥 많이 얻었잖아요 먹고 들어가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싸워서 채우고 가도 되는데 이 앞에 있는 몹들이랑 싸워서 채우고 가도 되는데 그래도 기한이 없을까 먹는 아이템도 써보고 아씨 아 들어가기 전에 이 피가 아아 애들아 안돼 내 돈이 애들아 저기 저기 내 돈이 있어 애들아 돈 한번 돈만 좀 먹어보려고 했는데 어 마이 소울 아 내꺼 고 제로가 돼버렸네 아이 뭐 익숙합니다 저는 원래 소울 게임은 체력 같은 거 올리려면 파밍을 하고 파밍을 하고 제자리로 돌아간 후에 올리고 제로가 됐을 때 싸움을 시작하는 다행이라서 잃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사실 큰 미련은 없습니다 다시 모으면 되지 그냥 가다가 때려맞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가다가 때려맞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가다가 때려맞는 경우도 있어서 아이참 아이템을 하나 넣어볼까요 총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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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얻은 줄 알았더니 별게 없네 이것도 하나 넣어두고 긴급 수리도구 긴급 수리도구 긴급 수리도구 에르보는 나중에 쓰고 꿈리바퀴 수척시 주의를 끄는거 이런건 아직 안 넣어놔도 되겠다 일어나 이리와 어! 여기가 한 대 맞아버렸네 마음 같으면 돌아가서 체력이나 이런 거 채우고 싶지만 다 왔으니까 그냥 가자 다시 다시 싸워볼게요 가기 전에 가기 전에 뭐야 너 여기까지 쫓았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디서 온 거지? 깜짝 놀래라 들어가기 전에 하나 먹고 들어가야되네 아까워라 단 하나의 포션으로 싸우겠습니다 아 이게 맞아버렸네 포펙트 가드가 뭔데 포펙트 가드가 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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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2페이즈 2페이즈다 머리를 뽑았어 뭐야 머리 가죽을 뜯었구나 하이 하이 제가 이거밖에 안 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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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써볼 만한데? 다크 소울에서 첫번째 보스가 누구였죠? 다크 소울에는 첫번째가 누구였지? 너무 오래되서 기억이 안나거든요 아 잘못썼잖아 너 때문에 잘못 아니 이거 점프가 점프가 뭐라그랬지? 아까 점프 알려줬는데 아 이런 게임에 점프는 익숙하지가 않아 아니 중간에 아까 강공격 한번 썼는데 아 아 아 이녀석들이 쫓아온거였구나 생각보다 먼거리로 오네 강아지도 쫓아오네 강아지 풀피인체로 들어간 적이 한번도 없다 흫 하나씩 써야지만 아멘 내려찍고 2페이드 아 두번이야 두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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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으아아아앗아악! 달려들기도 한데 으아앏어우 아아 막아야되듯 아 이게 패링을 해도 피가 깎이는게 너무 크다 막을 수가 없어 막는게 맞는건지 도망을 계속 가는게 맞나 퍼펙트 가드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 퍼펙트 가드의 개념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쓸 수 있는건지 근데 아까 피가 안깎이는 순간 있었거든요 근데 그 퍼펙트 가드라는게 정확히 딱 맞는 타이밍에 가드를 하는걸 말하는거 같은데 그니까 저거 내려 찍는거 할때 가드를 쓰면 이 녀석한테 다시 해봐야겠다 맞추기 어렵네 아 뭐야 너 뭐야 아저씨 집사 아저씨 일대일 싸움에 왜 끼어드시는거에요 오 아저씨 아니 아니 세명이야 아니 아니 왜 세명이야 아까는 안따라왔잖아 아까는 안따라왔는데 왜 지금은 따라오는거지 치사하게 친구 부르네 나 친구 없다고 오우 친구 없다고 친구 부르네 보스랑 싸워봐서 느끼는건데 스테미너 중요하네요 다 처리하고 가자 퍼펙트 가드를 연습을 해야겠어요 저기 어 뭐 타이밍 맞춰서 가드 누르면 되는거 아니야 아 쓸데없이 피만 당비했네 아 쓸데없이 피만 당비했네 게이지 채웠다고 생각하고 가자 게이지 채웠다고 생각하고 가자 이리와 저 총 쏜 아저씨랑 총 쏜 아저씨랑 총 쏜 아저씨한테 피주고 싶지 않아 아 어 뭐야 거리가 여기가 닿네 안닿는줄 알았는데 아 너무 개손해보고 보스한테 가는데 이거 약간 피읍대는것도 아니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다시 이렇게 한마리씩 죽이면서 가야 되거든요 아 돈은 나름 잘 모이는 거 같은데 먹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먹고 가야겠네 보자 아저씨 보자 투척용 전지 전격 연마제 어 내가 갖고 있는 거미랑 다른 건가 오 살 수 있네 아 무게가 15에 아 공격력 세다 이거 역시 받으시 피해 방어력 아 절대 방어 방어력이 높네 방어력 50 내가 갖고 있는 칼이 방어력이 제일 약하네 내가 갖고 있는 방어력이 제일 약하네 민첩해서 물리 공격력은 저게 제일 세고 1009 아 약하기도 하고 빠르기만 하네 처음에 그냥 이거 할 걸 이거 살 걸 그랬나 이거 할까 그냥 돈을 모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 그냥 살 수 있는 건가 아 살 수 있네 아 살 수 있네 모든 무기를 다 써볼 수 있네요 이걸로 바꿔 볼게요 이게 균형 잡힌 무기랬거든요 이게 기본 무기 이걸로 해볼게요 이게 편할 수도 있어요 기본 무기기 때문에 지금 훨씬 나을 수도 아우아우아우 아우아우 잘못 웃었네 벌써 먹어야 돼 아 엉 아 아 아 아 아 아 모르겠는데? 좀 더 센 것 같기도 하고 아 방어 아 방어 아 방어 아까랑 공격 패턴이 달라 보인다 아 사구리가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네 아 나만 나만 여기서 고군분투인가 뭔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네 차지 공격은 시간이 있으니까요 막 피해야 한다는 그 생각때문에 잘 쓰지도 못하겠어 공속 느린건 극혐이라 아 이것도 쓸만한 것 같아 아 아 아유 아유 아저씨 아유 잘못 눌렀어 잘못놀랐어 잘못놀랐어요 아 뭐야 저게 가까이 있어서 사용도 못해? 아 왜 이거 눌러 엑스 왜이렇게 자꾸 눌렀까 아 아 아 예전에도 다크 소울 할 때 키 잘못 눌러가지고 맨날 다시 하고 그랬어 다크 소울도 키 잘못 눌러서 포션 먹고 부르기 해야되던 때 때리고 옛날에도 그랬어 옛날에도 그랬어 지금보다 옛날에는 큰 차이가 없어져 지금이나 옛날에는 큰 차이가 없어져 아저씨도 안 쫓아왔으면 좋겠는데 오나? 안오나? 안온다 안오나? 아 퍼펙트 가드 연습이 너무 어려운데 아 퍼펙트 가드 연습이 너무 어려운데 무빙노빙 무빙 무빙무빙 갈수있어 갈수있어 아 cola 풀 hp로 아아 못가 풀 hp 로 못가 절대 못가 여전히 절대 못가 아까 잘 막았을 때 피 안 줄었거든요 미묘한 타이밍으로 가드가 막아지는 것 같은데 어려운 게 문제라 미묘한 타이밍으로 막아지는 것 같아요 벌써 이만 미묘한 타이밍으로 막아지는 게요 아 아 아 아 너 이렇게 걸을 줄도 아는 놈이었어? 이렇게 그래 이렇게 방금 두 번 막아줬어 봤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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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스태미너 스태미너가 없어 아 다 뜨거 잠깐만 조금만 더 제발 아 잠깐만 조금만 더 제발 아 잠깐만 스태미너가 좀 필요한데 아 좀 아쉬운데 아까보단 나았는데 아까 타이밍 괜찮았어 진짜 타이밍 잘 맞춰야지 피가 안달아요 와 타이밍 살짝만 틀려도 피가 바로 줄어들어 뭐 돈이 있어야 레벨업을 하지 아 있는거 일단 사용 다 해보자 어쨌든 데모 아닙니까 있는거 다 사용하면 되지 이럴때 다 늘려주라고 있는건데 아껴서 뭐합니까 이런거 다 쓰는거지 뭐 갖고있는것만큼 다 올립시다 아 보관함으로 가면 안되는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쓰지? 가방에서 꺼내야 되나? 레벨업을 이용하기 전에 아 보관함 말고 아 여기있다 아껴서 좋을거 없습니다 일단 죽은거만큼 다 쓰는거에요 쓰라고 있는거야 어 무기 어 뭐야 조금 무거움을 뜨네 하나 해체해야 되겠네 두개 다 들고 있어서 그럴까봐 자 지구력을 아 지구력 하나 올릴 수 있어 공격력 공격력 공격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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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있는거 하나가 지구력 하나라니 얼마나 올랐을까 어? 뭐가 올랐나요? 뭐가 오르긴 했어요? 잠깐만 뭐가 올랐어? 티도 안나네 체력은 티가 좀 나던데 이걸 해제해야지 장착해제 이걸 바꾸고 해제하면은 무기는 괜찮나? 그래서 느린거였나? 무게 아 무게는 됐다 잠깐 화장실 갔다와서 혹시 모르니까 자 화장실 갔다올게요 저 녀석 오는지 안오는지 한번 보세요 오지 말라고 해 알았지? 아 잠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려운 느낌은 아닌데 뭐야 왜 안 눌러져 나 무기 어디갔어 야 나 무기 어디갔어 아 안돼 나 무기가 없어 야 무기 어디갔어 무기 무기 어떻게 바꿔 야 이거 정지가 안되잖아 아니 무기 들고있는거 아니 아 잠깐만요 잠깐만 아 당황스럽네 왜 무기가 안들어지지 왜 무기가 안들어지지 나 무기가 어떻게 되있는거야 지금 무기교체 아 됐다 아 아까 슬롯을 바꿨지 참 아 내 잘못이다 이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합시다 아니 생각합시다가 아니라 내 잘못이지 아 진짜 조용히 가는 법이 없네 전 조용히 가는 법이 없네 아 아 아저씨 저 그냥 가려고 했는데 아이고 흡혈검 이런건 없나 이런건 없나 이런건 없나 아 피읍할 수 있는 검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 포션 야 반피에다 포션 하나밖에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거 맞아 이거? 하 혼자 극한의 난이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땐 제가 제일 어려운 칼을 하고 있는거 같아요 깨기 쉬운 칼들이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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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치 어어 어어 제발 제발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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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만 맞으면 맞다이를 해도 되네 아 잠깐만 내구두를 아 무기가 아 잘했는데 그치 아 잘했는데 어 보니까 타이밍이 진짜 딱 맞으면 되네 완전 딱 맞으면 패링이 그 가드가 완벽하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아깝다 나 좀 잘했는데 타이밍 한번 잘 맞추니까 그 뒤에 잘 맞았었거든요 확실히 세 키로가 많이 후한 편이네 이거 보니까 세 키로 같은 경우는 막기를 계속 누르면은 계속 이렇게 이러면 언젠가 하나 맞잖아 하이 빨개지는 타이밍은 잘 모르겠네 아직도 빨개지는 타이밍은 잘 모르겠네 하이 가자 오 뿔피로 처음으로 왔다 와이씨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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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일어나 일어나 1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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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3 4 나 또 잘했는데 구르기가 왜 자꾸 뒤로 물러나기 밖에 안되지? 앞으로 해야 굴러가는건가? 뒤로 구르기는 안되는건가? 아니 여기서는 잘만 되면서 왜 보스랑 싸울때는 안되지? 이거 미리 바꿔놔야지 안되겠다 이거 미리 바꿔놔야지 안되겠다 보스랑 싸울때 한번씩 갈면서 해야돼 할거 되게 많다 너 때문에 또 풀피로 못가잖아 그래도 그래도 막 뒤로 구르기 이런게 돼야될텐데 등으로 가서 때리고 이런게 필요한데 확실히 소울 게임의 낭만은 큰 칼 들고 싸우는거 같은데 아우 부를걸 부를걸 분위기는 블러드본이랑 좀 비슷한가요? 전 블러드본을 안해봐서 어 블러드본쪽에 가까워요? 아우 아이고 타이밍 좀 늦었다 하나 못잡네 둘 arc 네네 기치 하하 아리 저기 아 이거 자꾸 피하기가 주루기가 안되고 왜 이런식으로만 피해지는거지? 주루기가 안돼 그냥 다 이렇게 피하는 것 밖에 안되네 안돼 아 이거는 아까보다 너무 못했다 아 왜 구루기가 안되지? 나만 그런가? 보스전에서 구루기 되는거 아닌가? 왜 안되지? 아 아 알겠다 라곤이 된 상태에선 구루기가 안되네 아 아 아 아 구르려고 할때는 한번씩 풀어줘서 싸우고 그래야되네 아 아 뭐야 이게 그래서 그랬구나 구루기가 안되는게 이건 좀 불편하다 좀 어려운데 아 아 아 아 강아지한테 나쁜 욕하면 안되겠지 아 소울은 원래 페링의 맛 아니겠습니까 아 나쁘지 않은것 같아요 그래도 도망가는게 좀 어렵네 맞서 싸워라 이런 느낌 같기도 하고 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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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겨 믿겨 이 아저씨 왜 여기까지 쫓아왔어? 아니 저 아저씨 여기까지 쫓아왔어 뭐야 범위 엄청 넓어요 어디까지 따라오는거야 따라오는 범위가 장난 아닌데 뭔가 어그로를 풀어야되는데 어그로 풀리는 범위가 너무넓어 어쨌든 죽여라 죽이고가라 이건데 그래도 보스전 때는 달리고 싶은데 어어어 그냥 지나갈게요 죄송합니다 요즘 바빠서요 잠시만 바빠서 그냥 갈게요 빡세네 빡세 타이밍만 잘 맞춰 요즘 익숙해지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아 아 아 20 아 카드 터졌어 스태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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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번이잖아 이거 뭐야? 하얀색 게이지 뭐죠 이거? 아 이거 잘못했다 아 방어를 너무... 아 아깝다 너무 급했어 좀 천천히 간 좀 보다가 싸울걸 두 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가끔 가다 하나 둘 셋 세 번 사용할 때도 있어 세 번 사용할 때도 있다 기억해 어? 아 왜 이렇게 공격을 안해? 또 풀피로 가긴 글러먹었구만 저 총매제는 다음 보스 때 써야되는데 쓰고 싶어도 쓰고 싶어도 다음 보스를 위해 아껴두고 싶습니다 다음 보스가 진짜 어려워 보이는데 다크서울도 첫 번째 이상한 보목나무였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바꾸기 어려워 또 못 받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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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desapare 아 시승 아 너 타임을 맞게 눌렀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두번 두번 아 아 두번 두번 두번이잖아 두번 왜 자꾸 한대 때리고 공격하려 그래 두번 두번 모아서 가자구요? 많이 모이지도 않는걸? 피가 어느정도 깎여? 내가 저거 때릴 때 피가 어느정도 깎이는지를 계절 못해가지고 어느정도 차지 차지는구나 진짜 요만큼 차던데 보스를 때려서 채우는게 낫지 않을까요? 이쁘다 차단있지도 않네 여기 있는 애들 다 잡아도 한 칸은 안될거 같은데 오 뭐야 어디서 내려왔어 오 아 아 아 아 안되겠다 어! 아씨 깜짝깜짝 놀라게 하네 이 애매한 무기 한번 써보자 여러번 찌르는것도 아 범인 이게 공격범인걸 제가 안싸우고 가는이유를 알겠습니까? 싸우고 가봤자에요 싸우고 가봤자야 어디까지 쫓아오는거야 거지같은것들 스테미너가 없어 잠깐만 어디까지 쫓아오는거야 하나도 쓸모가 없잖아 HP나 내놔 망했다 망했다 잠깐만 아 나 진짜 저 아저씨는 어디까지 쫓아오는거야? 와 범위 너무 넓어 쫓아오는거 개손해 개손해 진짜 아 이 상태를 어떻게 싸워 아 이 상태를 어떻게 싸워요 계속 피충전하면서 싸워야되네 계속 피충전하면서 싸워야되네 계속 피충전하면서 싸워야되네 아이고 그렇지? 많이 때렸다 많이 때렸다 2대 2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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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예정엔 없는 야 잠깐만 아 흰색 타이밍 때 아트 쓰지 않았나요? 페이셜 아트 페이셜 아트 페이셜 페이셜이란다 방금 아트 쓴거 아니었나? 아씨 아깝다 티만 있었어도 아 이거 가는 길 이거 가는 길에 가는 길에 싸우지 말았어도 가는 길에 그 자식들이랑 싸우지 말았어도 방금 잡았다고 오우 아 진짜 아니 1버스에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다고? 공격이 조금 느려 공격이 조금 느려 아 뭔가 창피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길게 안 싸웠던 것 같은데 잘하는 사람들만 봤던 건가 나 지금 첫번째 보스를 처음 보긴 했어요 나 지금 첫번째 보스를 처음 보긴 했어요 제가 보고 있는 분들은 다 뒤에 두번째 보스를 잡고 있더라구요 근데 한 6시간 막 5시간 되는 분들도 있었어 언제부터 게임을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데모 버전이잖아 데모 버전이잖아 데모 버전이잖아 첫번째부터 이러면 어떡해 아.. 아임이 맞추기 어렵네 아이씨..잠깐만.. 때리질 못하겠어 때려야되네 아우! 거리! 도대체! 거리 어떻게 재야되나? 자고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아우! 세번! 포 안쓰다가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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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게 아 이게 뒤꿈치가 이게 아킬레스건이 맞아버리네 뭔가 이렇게 스피드있게 때리는게 괜찮은것 같기도 하고 너무 가까이 붙어서 어려운것 같기도 하고 참 모르겠네 아 잘못 눌렀다 또 엑스 누르는 할느낌은 참 좋은데 그쵸 처음에 시작할때 그걸로 해서 그런가 공격력은 이게 훨씬 느낌이 좋은데 공속이냐 공격력이냐 한 50번 찔러서 피를 내게 하느냐 100번 찔러서 피를 내게 하느냐 란 그 차이인데 오오 오 뭐야 아 클릭하는게 점프구나 이게 점프 이제서야 아까 분명히 알려줬는데 깜빡해가지고 아 다다다 제발 제발 풀HP로 제발 풀PHP로 가게 해주세요 이번엔 깬다 할 수 있다 아 잘 번눌렀다 아 뭔가 범위가 선임력이라서 수고히게 아 없네 아 없네 아 아 아 아 아 벽에 끼어 버렸다 벽 쪽으로 공격 방식이 참 데미지는 좋은 것 같은데 대검 쓰는 사람들 궁금하다 대검 쓰는 분들 우리 한 대 때리고 도망가고 한 대 때리고 도망가고 그게 훨씬 괜찮을 것 같은데 대검도 한 번 써볼까요 이것저것 다 체험해보는게 나을수도 아 미골 맞네 확실히 아 아 뭐야 저기 다크 소울보다 악랄한 느낌은 아니네 잠몹들이 거기 거긴 정말 다크 소울을 아 아 너무 늦었다 이게 사거리가 아까 그 대건보다는 좀 긴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망했는데 아 아 망했다 저거 락 운을 풀고 도망을 가야되는데 아 대검은 어떤지 보여주는 건가요? 대검 진짜 느리다 느리긴 해도 데미지는 진짜 좋은데 대검이 좋으려나 일단 돈이 모여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모여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니 희망은 있어 아까운 순간 많았잖아 깰 만한데 자꾸 안 깨지니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대검이 아니라도 할 수 있어 오늘 이거 보스 오늘 이거 보스 나 사실 보스를 진짜 딱 한 개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 아씨 어 아니아니 그냥 가 뭐해 뭐해 아씨 잘못 눌렀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게임을 킨건 맞지만 왜 이걸 누르냐고 지금 3시간째 하고 있는거 맞죠? 아 아니 어떤사람 대우 버전 하나 자체는 총 타임이 3시간이라던데 누가 탔 itsended 이게 뭐야 3시간 맞아? 아 이게 뭐야 3시간 맞아? Oh Anh 아 엄청 오 , 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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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나갔는데... 아... 아... 두 번째 타이밍 맞추기가 너무 많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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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은 가짜다... 스치면 죽음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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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에... 이건... 그냥 무기를 내려놓는 건데... 때린 게 아니라... 아니... 때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무기를 이렇게 내려놓았는데... 이게... 맞아버리네... 아... 아... 이런 게임 시간 싸움인데... 하... 참... 게임을 못해서 서럽군요... 게임을 못해서 서럽습니다... 못하는 게 콘텐츠가 맞지만... 못해서 서러워요... 아... 게임을 못하는 게 콘텐츠인데... 못할 때마다 내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 화남을 주체할 수가 없어... 재밌긴 한데... 재미는 있어요... 아... 아... 제발... 이번에 잘 피해 가짜... 어... 제발... 이번에 잘 피해가자... 오... 아... 제발... 그만 쫓아와 그만 제발 그만 쫓아와 아이고 아 아우 아냐아냐아냐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 타이밍 맞춰보려고 했는데 아 막했다 안돼 안돼 두들겨 패지마 어 살려줘 아 아 아 이럴 때 한번 때리면 돼 어 망했네 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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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어려워 아 아 아 아니 패링 타이밍 너무 어려워 피 안달게 패링을 하려는 이 타이밍 진짜 어렵네 저요 저요? 이미 많이 넘었죠 스무번은 넘었지 아마도 성공할거라고 생각을 안해서 숫자도 안 셌어요 이미 실패할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숫자도 세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얀색 됐을때요 그냥 때리면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니까 하얀색이 됐을때는 강공격이나 아츠를 써야 아 어 아츠나 아 아 아우씨 어 깜짝이야 그럼 아츠를 써야지 되는거 같애 제 실력을 너무 간과하셨군요 저 원래 이런게임 데모 버전도 안하는 스타일입니다 왜냐구요? 본게임이랑 다를거 없으니까요 아 아 아 아 아유아유아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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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어 터졌어 아아... 아.. 이건 타이밍 왜 이렇게 맞 weet.... 어! 어어얼... 어우... 아아니... 아 저런 보이 아까는 한 번 내리쬐고 내더니 왜 이번에 세 번이냐 아까는 한 번이었잖아 아니 아까는 한 번이었잖아 아까는 한 번 때리던데 왜 갑자기 또 세 번으로 바꿔 연덕이 심하네 이런 게임 조용히 하고 싶은데 조용히가 안 돼 비명 좀 약간 침착하게 게임하고 싶어 나는 왜 그게 안 될까 아 잘못 눌렀다 에이 하나 쓰고 가버리네 망했다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저는 무언가의 버튼을 눌렀을 뿐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선입력이라서 제가 공격을 세 번 놓잖아요 세 번 때릴 때까지 멈추질 않아가지고 중간에 그게 안 돼서 딱 보니까 선입력이야 그만 쫓아오렴 이 게임도 다 그렇잖아요 이런 게임도 다 선입력이라서 중간에 끊지 않으면은 계속 때리는 마구 자리로 누르면 안 되는 그런 게임 아이고 아유랑 아유 진정 뭐 아니 진짜 아유 진정 아유 진정 어어 아 뭐야 방금 타이밍 어까 어까 이게 무슨 어까인가 어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아니 아니요 으 으 으 으 으 피가 없다 으 어후 이제... 아... 아... 이거만 가지 말아야 되나 아... 참 아니 싸우다 보면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데미지도 마음에 드는데 게임이 데미지도 마음에 들거든요 다크서울 다크서울 요만큼의 데미지 들어가는 걸로 진짜 포션 한 한 9개씩 처먹어가면서 그렇게 게임했었는데 물론 내가 그런 게임을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만큼의 난이도는 아닌 것 같아서 괜찮은데 아 뭐야 여기 넘어가기도 안 돼? 어이씨 무슨 맵이 이래 점프를 왜 만들어 놓은거야 아니 저런 난간도 넘을 수 없으면 점프를 왜 만들어 놨어 어디에 쓰라고 점프를 어디에 쓰라고 만들어 놓은거야 이거 보니깐 셜록홈즈 하고싶다 아... 그럴걸 셜록홈즈 아... 그럴걸 아... 그럴걸 아... 그럴걸 아... 그럴걸 아... 그럴걸 아... el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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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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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난 건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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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깝다 아 아 피가 진짜 조금만 더 있었어도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렸어요 방금 드디어 내가 이랬는데 역시 마음속으로 해치원나를 외치 아 역시 마음속으로는 해치원나를 외치면 안 돼 해치원나라고 외치는 순간 죽었어요 아 아 보니까 그냥 쳐맞을 바에는 방어는 하는게 오히려 데미지가 더 적게 되니까 아 아 차라리 맞을 것 같으면은 타이밍이 안 맞아도 페링을 하는게 도망갈 생각보다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아깝다 아 잡을 수 있었는데 아 아 아 할지면서 싸우면 안될 것 같아요 피는 줄어들 수 있으니 아 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hp 올리고 싸우는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하 생각해보니 그 으 아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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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와 드디어 잡았다. 드디어 잡았다. 대박. 심장 터질뻔했네. 어디가 나가면 되지? 감사합니다. 드디어 잡았네요. 여기 있어야지. 어디갔어? 별바락이 어딨어? 여기 있어야지? 미션 클리어. 성공했다. 어디 있는 걸까? 어디 있는 걸까? 고장하는 데를 찾아. 여기 있어야지. 이거 일어나는 건가? 여기 잘 봐야돼요. 골목... 여기 있어야지. 난 특별하니까? 속이라고? 어떻게 속일 수 있을까? 난 사람이야. 오 오픈 게이트 오픈 와 와 와 오 이제 시작이네 오프닝 길다 오프닝 길다 이거 나오면은 하루에 하나씩 잡기 미션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라트 호텔 오 소피 이쁜 누나 헐 이쁜 누나 흑 이쁜 누나 그들이 소피아 그를 볼거에요 그를 본거에요 그를 deceased 그를 이끌어서 그를 찾고 있었어요 그를 부품에 unique 그를 모르겠는데 그를 맞을래요 그를 정답할게 제펠토 할아버지 찾아야 되네 제펠토 할아버지 찾아야 되네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는 회중시계 시계가 깃든 힘은 소녀의 시간을 읽기도 전에 아이템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읽으라는 거야 읽기도 전에 자 여기가 오 여기가 이동하는 곳 뭐야 여기는 그걸 못하네 레벨업을 못하네 누구시지 어? 트레일러에 나왔던 사람이다 인형인거 들키면 안되네 오 어 아이템이다 내가 이걸 지켜봤는데 짧은 사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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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데 저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 이쁘의 사람을 찾아봐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지켜봐 오! 누군가의 추억 제스처를 벨트나 보조가방에 착용할 수 있다. 아이템 좀 확인해볼까요? 아 별바라기로 전송 사용자를 이전에 방문한 별바라기나 호텔 별바라기로 돌려보낸다. 그 저기 돌아가는 거 거기도 있지 않았어요? 아까 소울에도 있는 옷을 한 번 입어볼까? 어 의상 오 오 귀여워 귀여워 앞에 사례는 없고 액세서리는 없어 근데 이거를 내가 끼고 있었던가? 어 무게 차이가 나는건가? 오 오 이쁘다 오 이쁘다 오 이쁘다 벨트에다가 벨트에다가 일단 이거 시계에 착용을 하고요 이 벨트는 아직 아무것도 올려놓으면 안될 것 같아요 저거 저거 사용하다가 포션 쓴다고 했다가 딴거 누를까봐 사용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오 오 맵 너무 예쁘다 호텔 되게 예쁘게 잘 만들었다 호텔 되게 예쁘게 잘 만들었다 맵픽도 나쁘지 않아요 뭐하는 곳이지 뭐하는 곳이지 뭐하는 곳이지 어 제페토씨가 준거래 오 오 와우 위수 얻었다 퍼펫 스트링 리전함은 왼팔에 장착하는 특수장치이다 여기서 개조를 할 수 있군요 음 깔끔해 좋아 아 여기는 연습할 수 있는 곳이네 오 뭐 푹푹 찌르는데? 어 되게 예쁘다 와 약간 발고리보단 도끼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공격하는 거니까 어쨌든 구경은 다 했으니까 어 2층에 올라가 볼까? 여기 아이템 같은 거 숨겨놓은 거 없으려나? 오 여긴 어디야? 일로 나가는 건가? 아직 관찰을 더 못했는데 아직 관찰을 더 못했는데 아직까지는 재밌습니다 아 몇 번 실수 때문에 기회를 날린 건 좀 아쉽네 시간이 아깝다 아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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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야 거리? 엘린슈온 거리 있고 안에 아이템 없겠지? 왠지 아이템 같은 거 더 있을 거 같은 기분이 둔단 말이에요 2층에 계단 이렇게 돼 있는데로 못 올라가서 찜찜해요 저 원래 꼼꼼하게 다 찾는 걸 좋아해서 필요 이상으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쉽 데모 버전이라서 많이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 이런데 올라가면 우와 뭔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되게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다 잠시 감상타임 진짜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다 와 여기 숏컷인가 보다 숏컷 느낌 나요 빛이 좀 깨지는 게 있는데 아직은 뭐 그렇게 꼼꼼하게 둔 건 아닌가 봐요 가자 전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주인공의 얼굴이 보인다는 점 뭔가 갑옷을 입지 않아도 된다는 점 물론 나중에 갑옷을 입을 순 있어요 아이템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갑옷을 입지 않는다는 점이 좋네요 중세기사의 무거운 갑옷 저에게는 거의 트라우마 수준입니다 정말 세키로를 좋아했던 이유 가벼운 옷차림새 그래서 좋아했지 오 오 검은 토끼단? 도둑 젬도 어 그래 안전한 데서 이야기하자 언제 이 빛으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여기는 부법지대인가봐. 다른 무리가 형성이 돼있나봐요. 아직까지 제정신인 로봇들? 쟤미니? 소피아 친구. 리저남 교체 아 여기서 와이어를 방출할 수 있는 리저남 적을 끌어당기거나 적에게로 이동할 수 있다 아 맞네 3키로도 이렇게 줄을 써서 적한테 날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싸울 때 쓰는 것 같네요 멀리 있는 적에게 아 반대로 적을 끌고 오는 거구나 아니 근데 왜 여기서 업그레이드가 안되지? 레벨업 왜 안시켜주는 거야? 그게 있나? 게이지 제한이 있나? 너무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 아직은? 아직은 업그레이드에 제한이 있는 건가? 너무 많아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스테미너가 없어 스테미너가 오 박스 박스 보물 박스 아 일정 이상 강하지 못하게 한다고 설마 그러면 딱 게이지를 제일 강한 게이지를 올려놓고 난 지금 첫 번째 보스를 그렇게 개발신분들이 그 정도는 적당하겠다 싶어서 만들어놓은 선까지 올려놓고 이게 어 이거 뭐지 사다리인데 뭐지 아 놀라서 아 놀라서 아 놀라서 포션을 써버리고 말았다 너무 놀라서 포션을 써버리고 말았다 너무 놀라서 포션을 써버리고 말았다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이 비밀길 이 비밀길 아 너무 자연스럽게 X를 눌러 보통 공격이 X가 아닌데 왜 X를 누르는 거지 아 다운로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액뜩 아 아 이게 뭐지 오 아 사다리 아 그냥 뭔가 비밀토로 느낌이구나 근데 이거 지나가서 별바라기 안 나올 것 같은데 다음 보스 나올 때까지 나오려나 채우고 갈까? 아니야 그냥 갈까? 채우고 갈까? 아니야 그냥 갈까 채우고 갈까? 그냥 가자 공포 게임이야 뭐야 위에서 떨어지는 애들 옆에서 튀어나오는 애들 왜 이렇게 많아 이쪽은 뭘까? 아직? 길이 어디지? 한 바퀴 도라고? 아 밑으로 내려가는 건가? 아닌가 이 밑에는 길이 없네?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계속 어디서 누가 만들어내나? 지금 근처에서 계속 만들어내는 것 같네 길이 어디지? 나 한 바퀴 돈 것 같은데? 안 간 길이 있나? 여기 막혀 있잖아 일단 온 김에 그냥 쓰자 아무래도 일어나지 않네 아무래도 일어나지 않네 들어와서 저거를 하는 것까진 맞을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킬 있어서 여기는 문이 안 열리는 곳이 맞는데 이건 내가 쇼컷으로 갔다오고 길이 여기 길이 맞는것 같은데 위로 올라가나? 하다리 어딨어? 반대쪽 길도 있구나 이쪽인것 같은데? 저쪽 왼쪽으로 왔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거기를 넘어서 가야하는데? 싶은데? 여기 맞네 이쪽이네 아 오 아까 봤던 그 아저씨 아닌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니 가드가 오 가드를 안 했다기보단 가드를 눌렀지만 공격이 먼저 나가서 한대 쳐맞았으니 그냥 에라 모르겠다 때리는 수준 세대 때리고 막을 생각이었지만 가드와 함께 쳐맞아서 가드와 함께 쳐맞아서 외로운 공격 못하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스트리머가 뭐야 저 사람이 왜 공격을 안 해 라고 생각한 타이밍이 온다면 그분은 공격을 눌렀습니다 그분은 방어를 눌렀어요 눌렀지만 작동을 안 한거였어요 타이밍을 오 공격을 어 어어 어 어 얘 뭐길래 별의 조각 오 좋은 거 주는 친구네 다행이다 잡긴 잡았어 여기 할아버지 계시나? 할아버지 말고 다른 분이 계시네 흠, 무슨 죽음이야 다시 아, 너무 어이가 없네 이게 이렇게 죽어버리네요 이걸 조심해야겠어 너 또 나오는거 아니지? 얘는 한번밖에 안나오네요 잘못 눌렀어 어디서 나오는거야? 너 어디서 나오는거야? 뒤통수 때리는 녀석들 어디서 나오는거야? 어딨어? 일단 저 밑에 안아 저 끝에 안아 이제 저 끝자락 아 저기 있는 애구나 어 저리가 어 뭐가 쏘는거야 또 나 먹자 죽으면 안돼 아 아 아 아 총에 맞을까봐 총에 맞고 밀려날까봐 총에 맞고 밀려날까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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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건 좀 아니지 아니 이게 왜 피가 이거 피다는건 좀 아니지 이거 피다는건 좀 아니지 진짜 다사다단한하네 진짜 다사다단한하네 진짜 다사다단한하네 아까 뭔지 모르겠지만 아이템이 아깝네 아까 뭔지 모르겠지만 아이템이 아깝네 이 바퀴 이 바퀴 이 바퀴 이 바퀴 이 바퀴 그렇지 이렇게 끌어와야지 저거 저거 아 거리가 안다 거리가 안다잖아 이게 뭐야 어 그냥 가자 거리 저만큼 거리도 안 따면 쓸모가 없는거 아니야? 거리 되게 좁아보이는데 짧아보이는데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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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감전 어디서 날라오는거지 아 저기있다 마법사 마법 뭔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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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 안에 계시나요? 안에서 기침소리 들리는데 뭐지? 이 안에서 기침소리나는데? 그냥 민간인소린가? 와 저거 전기공격하는 애는 어떻게 하냐 아 어 아 어어 아 어 아 그냥 가고 싶었는데 저 지붕에 있는 애들은 잡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지 사다리가 있었나요? 오른쪽에 사다리 있으려나? 진짜 미치겠네 아 이거 별바라기 사이도 먼 것 같기도 하고 짧은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 두번째 보스는 만날 수 있을까? 지금 보스를 잡는게 문제가 아니야 보스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저 친구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가 문제야 깜짝 놀랐지 너네들이 쓰는 방법이 다 있자 너네들이랑 똑같은 방법을 썼지 깜짝 놀랐지? 저 위에는 분명 올라가는 곳이 있을거고 아 전지를 던지는구나 공격 마법을 쓰는게 아니라 아 전지 아 전지 아 전지 어휴 빡세네 됐다 이건 됐고 저 위에 있는 애 안 보이고 바닥을 잘 보고 가야 돼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몰라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야 그럴줄 알았어 그럴줄 알았어 그럴줄 알았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 누가 뒤에서 올 줄 알았다 아 이거 혹시 모르니까 먹고 가자 애들 때리면서 전지 채워야지 안되겠다 아 얘 잡는 곳이구나 아 얘만 있는 게 아니네 이거 이거 잘 봐야되 이거 함부로 가면 안돼 보자 몬스터 하나? 하나인가? 아까 저기도 뭐 숨겨져 있던데 아 저쪽에 길이 있었구나 한 바퀴 돌 수 있었네 저거 무서워 낙하중에도 때릴 수 있구나 어! 앞에 피가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아 소피아가 레벨업 해주는 거였나? 어? 아 아 아 아 큰일이네 큰일이네 아 그냥 갈꼴 아 피가 없어졌네 아 잠깐 저런 녀석이 있을 줄 알았다면 제가 포션을 함부로 쓰지 않았을 겁니다 난죽택 방금 난죽택을 했어 난죽택 소울 저기 아마 다리위에 있을 거예요 다리위에 떨어졌으니까 다리위에서 아 저기까지 또 언제가 저기까지 또 언제가 저 많은 애들 겨우 잡고 왔는데 여기 소울 소울 그니까 다시 그 소피아한테 아 갈 수 있지 참 시계 쓰면 갈 수 있지 얻고 나서 도망간 다음에 소피아한테서 올릴 수 있는 거였구나 나는 별바라기에 안 뜨길래 그래서 제가 아까 뭐지 이 별바라기는 왜 안되지 여기서 그랬는데 소피아가 올려주는 거구나 아 그럴 줄 알았으면 올리고 오는 건데 어 그렇구나 오오 여기 내려가는 길도 있네 아래쪽에 내려가는 길도 있었어 올라가는 길만 있었던 게 아니네 아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 여기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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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이런 포지션이 된단 말이야 그 소울에 제일 빠쳤던 점 벽둘키 이 친구들 벽둘크도 공격이 가능하네 벽 뚫고 때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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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점프가 된다고? 아 안되네 비 돌 때 얼른 쓱 하고 가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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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돌아돌아 돌아봐 뒤 뭐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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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템을 호텔 별바라기 호텔 별바라기 오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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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안심이야 안심이야 아 레벨업 당신이었군요 음 비슷하게 올려야되나 스테미너 많은 것도 좋은것 같은데 이렇게 올릴까 아 아직 무기 이런건 필요없고 공격력 아 공격력 아니야 공격력은 시간만 있으면 잡을 수 있어 1점 페이블 슬롯 페이블 슬롯 체력을 올리는것도 있네 일단 이렇게 가볼게요 체력을 좀 더 올리고 체력이랑 스테미너 스테미너 하나 체력 몰빵 가자 오 체력은 많이 오르는데 스테미너가 아씨 아니 스테미너가 진짜 안올라가네 엘리시온 거리 제페토 할아버지 어디까지 가신건가요 당신은 어디에 있는건가요 이 위험한 길을 뚫고 뭐하러 가신건가요 나를 그 기차역에 남겨두고 당신은 어디가 있는거에요 할아버지 강해졌어 이 녀석을 잡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잡아봐야지 진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겨우겨우 겨우긴 했는데 그 할아버지는 보스를 죽이고나서 만날 수 있겠지? 대충 스토리를 보면 보스 만나기 전까지는 못만날 것 같은데 보스 만나기 전까지 보스 만나기 전까지 보스 만나기 전까지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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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엄청 하면서 게임했었는데 아 이거 쓸데없이 써버렸어 아 나 해 나 해 아 이거 잘못 눌러가지고 아 아까워라 열심히 쌓아 나왔는데 이걸 여기서 써버린다 잘못 눌렀어 이리 와 궁금한데 여긴 뭐가 있나 보자 왜 니가 여기서 나오냐 아 여기 여기가 거기였구나 나의 루이즈 내 보물 샤를루트 어디에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 여기가 그곳이었구나 그쵸 한 바퀴 돌고 안 돌고의 차이네 잡히지가 않아 저거 잡을 수 있을까? 나 못 잡을 것 같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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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덕 별의 조각 이제 좀 괜찮은 편이네요 이게 뭐지? 체력 올려주는 보석 같은 건가? 아까 여기 장착하는 곳 있던데 최대 HP 증가 좋았어 무게가 살짝 나가고 얼마나 늘어나나 보자 모르겠어 내 피가 반피나 깎여 있어서 모르겠어 약간 올라간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나 이거 건너가는 건 불안해 죽겠네 여기에 저장하는 곳이 있었구나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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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하나 이쪽 길도 있고 이쪽 길도 있네 어? 상인 아저씨가 여기 있네 어 여기는 어 저쪽으로 가서 해결을 보고 어 근데 상인 아저씨 목소리 좋다 목소리 되게 좋으신데 패드로 하면은 대각선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키보드는 대각선이 가기 좀 버거운 면이 있잖아요 일자로 가기가 힘들어 이게 살짝만 옆으로 틀어도 애가 방향을 이렇게 가니까 이전함 쓸 일이 없다고요? 너한테도 제가 안쓰는 곳일 뿐 쓸만할걸요? 아마도 이런거 항상 옆구리 보고 가야된다 그렇지 위에도 있니? 위 없니? 공격하지마 이 자식 다 썼다 이거 잘 봐야된다니 위에 없어? 위에 있네 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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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이템 아이템 줍는 곳에서는 항상 항상 저런 녀석들이 있다고 아니 저런 녀석을 니키로 끌어내려야 되는데 포기하자 잠시만 제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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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f hatte 당신 이게 뭐야 이거 괜찮아요 멀지 않아요 내가 가는 곳은 멀지 않아요 가까운 곳입니다 가까운 데서 죽었어요 괜찮 괜찮 HP 많아서 좋네 올라가서 잡을 방법이 없다? 올라가는 길이 없나? 전기 쏘는 여성만 없으면 편안하게 아 여기있다 죽어라 이거 떨어져 어딜 감이 어딜 감이 올라와 아 스토리는 이쪽이네 잠깐만 나 저 저 소울 좀 먹고 와야되서 그만 먹고 빨리 먹고 빨리 도망가지 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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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잠깐만 얘들아 올라갈 수 있겠다 올라갈 수 있겠다 올라갈 수 있겠다 올라갈 수 있겠다 차원의 나비 칼라트 곳곳에 모습을 감수고 있는 차원의 나비가 때때로 출몰한다 나비를 처치하면은 유용한 소재를 얻을 수 있다고?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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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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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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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까 이거 이쪽 근처에 갔을 때 떴는데 한번 보면은 없어지는 건가? 아 없어지는 거구나 까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뭐 구석구석 굳이 탐색할 필요가 없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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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responders 참 아 아까 그 전기 Ninjaville 화석병 hottest 아 아니 그러니까 병을 말하는거야? 변명이야? 난 병정인 줄 알았네 아픈 사람들이거든 나는 병정이름 얘기하는 중 애기 울음소리 아까 들리던데? 고양인가? 파티 시청해서 서버캐스트인가 봐 어 그러네 비늘이 막 더 퍼져 스토리인가 이거? 스토리인가 봐 여기에 이런 친구가 있네 저 파티 맞아요 처음에 나왔던 앤데 능력치가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요 처음에 나누는 애는 빨간색 필살기를 쓸 줄 모르는 애였거든요 아유 정말 시작부터 아주 그냥 가관이네 가관이야 여긴 어디야? 아까 그 뒷골목인가? 맞네 저 전기는 터지는 것 같은데? 여긴 안 열린다 여기도 길이 있네요 하나 먹자 올라가는 길은 있으니까 올라가서 또 어떻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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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언제 왔어? 소리도 안 났는데 언제 왔어? 아 뭐야 쟤? 쟤 저러고 있다가 올라온 거야? 저 위에서 어?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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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도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추천하지 말아야겠다 동생은 나보다 더 못하는데 동생은 나보다 더 못하는데 추천하지 말아야겠어 너의 신상이 안 좋아 너의 멘탈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와 얘 안 잡으면 안 되나? 얘 무시하고 가보자 잡으면 분명히 좋은 거 줄 거 같긴 한데 아 잠깐만 재력이 여기까지 끌고 나오면 손해를 손해를 너무 심하게 보는데 날치 안 맞겠지? 안 맞겠지? 안 났겠지? 안 났겠지? 안 나오겠지? 어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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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스토리였어 당신과 알', 당신의 성취가 무엇인가요? 당신의 성취가 무엇인가요? 네, 나는 저에게 together 야 잠깐만 두번째 보스가 너였니? 타이밍 타이밍 타이밍이 어렵다 중간 보스인가? 피가 많아서 저렇게 맞아도 괜찮았던거지?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아 아까 거기서부터 다시 와야돼 아까 그 경찰병을 피해서 또 열심히 달려와야되네 저쪽이구나 아 여기구나 저 경찰이 있는 길이 여기네 아 이제 떨어져서 가기에는 뭐 이런데를 못넘어가게 해놨어 아 꼭 정석으로 가야돼 길을 그럼 일단 그냥 달려서 그럼 일단 그냥 달려서 정석으로 달려서 가면 돼야지 정석으로 달려서 가면 돼야지 여기서 살짝 어 없다 없다 피노키오 없다 아 들켰다 피노키오 없지 않다 있었다 다시 처음 부탁 진짜 처음 breath 나가면 돼 죽지 잠깐만 타이밍 한 대 때리고 어우 야 이거 타이밍 너무 어려운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뭔가 박자감 맞춰서 때리는데도 어려워 공격 범위도 넓어가지고 왜 안 막아줘 이게 이게 슈욱해서 때릴 것 같다가 푹 슈욱하고 때릴 것 같다가 푹 이렇게 때리니까 맞추기가 어렵네 엇박으로 때리는 거 맞지 이렇게 탕 탕 이렇게 정박이 아니라 어렵네 여기도 한 시간 걸리려나 설마 여기도 한 시간 넘게 걸리려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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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깼으면 좋겠는데 쟤는 내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안 움직이나봐요 바닥에 내려오는 느낌이 나면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난 오늘 다 클리어하고 싶은데 난 오늘 다 클리어하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상 시간상 데모 버전이라서 한 큐에 끝내야지 영상이 나오는데 오늘 끝내야 되는데 너를 어떻게 때려 하는 거야 너를 어떻게 때려 하는 거야 왜 공격을 안해 왜 공격을 안해 뭐해 스테미너가 없었나 공격을 안해 그냥 피하는 방법밖에 없다 사거리가 근데 길어 아 나보다 와 이거 타이밍 너무 어려워 막기가 타이밍 너무 어려워 직접 해봤으면 좋겠어요 훈수하고 계신 분들 내 방송이 아니더라도 직접 해봤으면 좋겠네 누르고 있는데도 안 되는 이 기분을 아냐고 쟤는 한 대 때리고 막는 것부터 연습하고 싶어서 해보려고 해도 안되네 직접 해보세요 거기서 왜 안 막음 직접 해보세요 해보시라구요 얘는 잡으면 다시는 안나오는데 중간 보스가 맞는건지 진짜 보스 같기도 하고 할아버지는 만날 수 있겠다 와 아 어 너 뭐야 쟤 뭐야 야 야 어 쟤 뭐야 어 오 뭐야 쟤가 오그로를 끌어주기도 해? 와 쟤가 오그로를 끌어주기도 해? 어 이거 뒤잡아야겠다 어 뒤잡.. 뒤잡으면 되네 뒤만 잘 잡으면 되겠다 덕분에 방법을 알았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그래도 좀 때리긴 해야지 어우 사거리 제발 등을 모여라 나에게 아 새로운 사실 알아서 매우 기쁜데 아우 등 됐다 됐다 잡았다 아 됐다 됐다 이걸 알려주려는 거였나 저 로보트가 제프트 할아버지 파파 파파 웨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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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잘생겼네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건 꿈이 되어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다. 제가 알게 된 이유는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 것 같다. 제가 작품을 만들고 싶다. 제가 책을 맡기고 싶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제가 책을 맡기고 싶다. 시티 홀에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아들. 이것을 가져올. 당신이 가장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펄스 전지 사용 횟수가 증가했대. 뭐가 이렇게 많아졌냐? 옷을 한번 볼까요? 아... 너무 후줄근해. 별로야. 이게 훨씬 깔끔하고 예뻐. 이건 좀... 근데 이거 능력이 있는거야? 능력은 없네. 그냥 악세사리네. 안 써 안 써. 좋은거 주시긴 했는데... 다른 아이템 볼게요. 뭘 주셨을까? 청년 전지. 방화 소재. 이거 무기 업그레이드 하는 거겠죠? 어? 무기 날과 자루로 분리하고 조합할 수 있게 한...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이... 따로 조립하는 뭔가를 계속 찾을 수 있나봐요. 그래서 칼, 무기 만드는... 이렇게 위아래 나눠져 있잖아요. 날, 아래 거 이렇게... 조합해서... 뭘 할 수가 있네. 어... 피해 방어율. 피해 방어율. 이거는... 착용합시다. 이걸로 착용하죠. 훨씬 방어력이 높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없고... 이건 착용했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제스쳐도 있네. 아까 그래서 그게 뜬거였구나. 이거는 스토리랑... 관련된 것들 같아요. 사장한거. 저거... 저쪽인가봐. 시청해서 복수. 아이고... 스토커의 열이... 저거. 저쪽인가봐. 시청해서 복수. 지금 호텔 갈 수 있었으면 자 별의 별 저쪽에 있겠죠? 별 바라기 별 바라기가 있네 별 별 눈을 열어라 시청에서 애기 구해오는 건 맞네 원래 스토리에 연결되는 부분은 맞나봐요 그냥 가는 김에 스토리 주는 걸 수도 있고 어 여기 뭐지 여기가 쇼컷 아니야 아 이거 문 아까 오면서 못 열었던데 꽤 있는데 반대편으로 가봤어야 되는데 잠깐 우리 소피아 만나고 올까요? 돈 올릴 수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고 할아버지도 호텔에서 기다린다고 했는데 그냥 가면 되나? 내가 호텔로 가면 되잖아 누나 누나 나 하나정도는 올릴 수 있겠지? 누나 체력보단 어 두개 올릴 수 있다 체력 더 올려 체력이 눈에 띄게 올라가니까 공격력을 올려야 되나 아 무조건 체력 물빵이야 난 그렇게 배웠어 처음 다크 소울 할 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 다 씁시다 무조건 다 올려 주운만큼 올려 오 천 오 이건 효과가 다르네 올려 올려 아 어떻게 올리는 게 좋을까 어디까지 올라가 하나 둘 여기 올리고 물리공격력 이것도 좀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나만 좀 올릴까요 체력으로 버티는 거야 이쑤시개 같은 딜로 이쑤시개 같은 딜로 버티는 거지 스테미나 진짜 좀 모른다 3 모르는 거야 12 17 이렇게 되는 건가 이것저것 해보는 게 좋으니까요 이대로 올려볼게요 아직 정식 버전이 아니니까 정식 버전 나오고 나면 여러 사람들이 스탯에 관해서 글을 올려주고 영상을 올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하고 싶은 대로 이것저것 해보죠 그 다음은 그분들에게 맡기면 돼 공략 영상이라던가 공략 영상 정도는 데모 버전 공략 영상이라서 뽑아낼 수 있겠다 무기도 달라졌어 좀 쎄졌네 그리고 잠깐만 저걸로 어우 야 저걸로 어그로가 끌려버리면 음 가만히 쉬는 녀석들은 건들지 않는 걸로 아 아 여기선 죽어도 돼 여기서 죽어도 상관없다 라고 했지만 아 죽고 싶었는데 제가 공략을 만들어보자구요? 어 무기 조합이 여기 있다 날과 혼잡이 날의 조합에 따라서 캐릭터 전투 스타일에 맞게 새로운 무기로 조합할 수 있다 겨울의 레이피어 아 여기 있네 아 내가 갖고 있는 거구나 아 갖고 있는 거 두 개 섞어서 쓰면은 어떻게 되려나? 궁금하네 또 잠깐만 두 개 분리해서 쓰면 어떻게 되지? 분리가 되나? 안 되나? 되나? 어 궁금한데? 아 이미 연결돼 있어서 안 되나 보다 연결 표시가 떠 있네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표시가 떠 있어 잘못 눌러버렸다 B를 누른다는 게 Y를 눌렀네 잘못 눌렀어 까비 이상한 짓을 해버렸네 괜찮아 채우면 되지 나한테 우려나? 한 명이야? 아까 강아지도 있던데 한 명이야? 시청 친구들이 훨씬 센가봐 체력도 느낌이 확 달라요 너 하나야? 뭐 어디 누워있는 애 없지? 너 하나지? 저거는 어떻게 저거는 부시면 안 되는 거겠지? 저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런 것도 존재해 뭘까요 저게? 이쪽에서 열 수 있구나 쇼컷 뭔가 건드렸다가 일어날 것 같아 너 하나 아 저한테 몇 마리야? 저거 세트네 세트 강아지 한 마리랑 세트야 경비병이 기본적으로 아 저것도 뭐야 좋은 아이템을 주고 비싼 돈을 주는 친구인데 친구가 되어줄래? 모두 떠나버렸어 이제 혼자 쟤 아까 걔잖아 뭐야 얘도 오빠하고 때리네 오 오 오 오 얘도 엇박으로 때려 뭐야 에이 별로 비싸지도 않네 씨 오 얘도 엇박으로 때려 오 어 애기니 망가진 아기 진짜 애기 인형이 끝인가 아닐 것 같은데 설마 진짜 저 애기 인형이 끝일까 오 막을 줄도 알아 넓은 곳에 둘만 있을 것 같진 않은데 둘만 있네 뭔가 미묘하게 달라요 때리는 박자가 있네 아뮬렛 스테미나 회복속도 증가 오 조금 무거움 떴다 이게 왜 62%지 뭘 필요할 때 들고 있어야 되나 이걸 필요할 때 들고 있어야 되나 등불이 무게가 얼마나 한다고 등불이 무게가 얼마나 한다고 음 아 이거 이것만 따라서 무게가 정해지는 거구나 이게 무겁다고 손이 무거운가봐 손이 무거워서 그런가봐 조력자 조력자 보스 구역 앞에 있는 틈새 부르면서 별의 조각을 사용하여 아하 2인 큐로 할 수 있다고 듀오 친구 부를 수 있는거에요 친구 프렌즈 프렌즈 여기 보스다 og 줄 고르 안뇽 아 작그래 peas 어차 교 저는 숙중 정물 장비병 저렇게 생긴 애가 있다는거 아냐 왜 저렇게 만들었지? 제프트 할아버지 취향이 어 어 어 어 아 아 이야 타이밍 점프도 안오구나 묘하게 팔공격이 애매한데 어차피 찾으니까 다음에 써보죠 아 이걸 채워야되는데 아 쇼컷 생겼으니까 금방 갈 수 있겠다 역시 풀 HP로 보스를 향해 가는건 어려운 일인가 역시 풀 HP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이거 데미지 장난 아닌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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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야 어휴 아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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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이거 갈아야 되는 것도 문제야 이거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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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싸울걸 어휴 그냥 싸울걸 그냥 싸울걸 그랬다 데미지가 진짜 약하긴 해 이게 이게 약한데 한사람이 한번 때리고 세번 찔러서 데미지 들어가는 거니까 좀 싸우는 맛이 나거든요 데미지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겠다 제일 약한 거미라 이게 제일 약한 거미라 이게 세계중에서 제일 약해 생각해보니까 또 자체 하드모드로 하는 거잖아 지금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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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을 항상 ampf 대기지 아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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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조금씩 찬다 근데 때릴 때 피가 조금씩 차는데 막기를 하면 어 아 착각 2페이지 타이밍 좋아하는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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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전되면 안되는데 어우 와우 와우 감전 미쳤다 저거 저게 문젠데 감전을 감전 상태에 전격 피해가 누적이 되면 발생한다 지속 페이블 피해가 발생 몬스터는 받는 그로기 피해가 증가 아 막 멈추진 않는데 피해량이 증가해버리네 감전 게이지 쓰라고 준 아이템이니까 쓰라고 준 아이템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볼까요 지금은 이게 필요 없으니까 앰플 아까 몇 개 주었는데 암전부시 일시적으로 속성 저항력 증가 제거 제거 아 저항력 증가를 먼저 먹고 해야되나 내성 아니야 근데 제거가 훨씬 나올 것 같기도 제거를 먼저 쓰고 내성을 써볼까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으니까 잡으러 가자 잡으러 가자 이번엔 그래도 두 번째 시도만에 2페이지 봤는데 1페이지가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네 내가 체력이 많아서 그런가 2페이지 승부 근데 이게 진짜 무기가 중간에 나가버리는 게 좀 어렵다 집에 봐서 무기도 갈아야 돼가지고 몬하느처럼 어디 멀리 도망가서 갈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한정적인 공간이라 가지고 소리 너무 커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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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 잠깐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잡는 패턴인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저항을 먹는 게 낫겠다 저항을 먹고 2페이지 넘어가는 게 나을 것 중간에 갈아야 되는 게 진짜 빡센 무기 내구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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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m 아니요 점프에서 올라 탈 수도 있나봐 방금 인살할 수 있는 기술 표시 떴는데 저런 것도 연습해야 되겠다 포션이 남아있는데 먹기가... 아이템 먹는 것도 힘들어 아이템 먹는 것도 힘들어 계속 바꿔줘야 되니까 티가 좀 불편하다 계속 막 이거 눌렀다 저거 눌렀다 아깝다 그로기 공격이요 아까 띠는 동그랗게 빨간 동그란 부분 나왔잖아요 그리고 인살표시가 막 이렇게 떴잖아요 뒤를 가라고 써있잖아요 빨간 원에서 내가 공격을 하면은 자동으로 모션이 나오는건가 아까 그 인살표시 이렇게 있었거든 인살 쓰는 것처럼 체크표시 떴단 말이야 아까 보스 첫번째 보스도 그렇게 떴어요? 나 왜 못 봤지? 빨간 원이 있었어? 첫번째 보스가? 난 왜 못 봤을까? 난 왜 못 봤을까? 공격은 했는데 그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떴어요? 그 부분을 못 봐가지고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공격이 들어간건 알겠는데 결국엔 못 봤을때 바닥이 그렇게 떠는지 모르고 엉덩이 절반 너무 많이 맞췄어 악 inta 아우 속도 저 타이밍 지 самом 다 써버렸어 큰일났어 다 어? 아 잘못 눌렀다 아이템 2개 썼어 망했다 어 뭐야 어 뭐야 이게 또 무슨 이게 또 무슨 패턴이 전기를 쳐먹어도 문제가 안되는구나 그냥 아이템 아까우니까 쓰지 말고 싸울게요 도움이 하나도 안돼 저게 도움이 하나도 안돼 저게 도움이 하나도 안돼 오케이 오케이 최대한 포션 2개 정도는 남겨가지고 쓸데없이 포션 먹지 말구요 아우 거짓같은 경기 풀HP로 가는게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어서야 이렇게 힘들어서야 이런거 보면 엘들링이 천사 같기도 하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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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우 아우 이것만 했어 아 여기서 눌러야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서 눌러야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어 오우씨 아우 정 니가 불치냐구 어어 어우 감정걸렸다 감정게이지 야 이거 무기 무기 와 미쳐버리겠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쉽지 않아 붙어서 싸우는거 진짜 어렵다 어디서 어떻게 터지는지를 모르겠어 전기가 여기 여기 게임의 제일 어려운 점은 하면서 느끼는건데 무기 가는거야 무기를 계속 갈아야 되니까 무기를 갈아야하는게 문제야 무기를 계속 갈아야하는게 문제야 안갈수도 없고 안갈수도 없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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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anden 너무 처음부터 잘못했다 그래도 몬환 같은 경우는 숫돌 3번만 갈면 무기가 고쳐졌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지잉하고 눌러야되가지고 눌러야되는게 흠이야 눌러야되는 갈 때 움직일 수 있냐는게 무슨 말이야 아 천천히 걸어가요 타입은 모르겠네 달리질 못해요 멀리 있으면 괜찮은데 뒤집어 여기가 중간중간에 이런 효콜 있단가봐 좆에 지잉 타입 유행 문 아우 이게 안되네 아우 잘못 눌렀다 택할자 아우 바닥에 오 아 아저씨 나 맛없어 아우 아우 아 아 이거는 아 그냥 도망치는게 자리구나 망했네 전기한데만 스쳐도 죽었는데 아 저거는 굴르기로 거리를 천천히 이렇게 하니까 도망을 가는게 맞겠네 어렵다 확실히 많이 어렵네요 뭔가 약간 엘드닝만큼의 난이도는 아닌거 같은데 그렇다고 쉽지만은 않아 여러분 아시죠 엘드닝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게 뭡니까 트리가드에요 트리가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트리가드 앞에서 몇시간을 태웠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실겁니다 다들 트리가드 앞에서 몇시간을 했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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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을 안맞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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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맞은 안맞아서 마지막 코만 맞았어도 그룩이 들어갔는데 하필 페이지 아깝게 다시 다시 자꾸 같은 공격 당하니까 오른쪽으로 가야지 검을 왼쪽으로 들고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안 맞겠지 이제 이상한 꼼수만 생겼어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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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하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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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나 이거 무기관으로 진짜 미쳐오르겠네 무기를 갈아야한다는 압박감이 굉장해 이거 아하 아우 아 제가 내리 찢는 도세에서 그냥 터지는거 보다 그러면은 막을 생각을 하지 말고 도망을 가야겠네 이렇게 돌리고 내려찍을 때 그냥 도망가는게 낫겠구나 야 맞서 싸우지 말고 나쁘지 않았는데 아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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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을 조금 위에서 봤으면 좋겠는데 라곤 걸리면은 바닥이 잘 안보이네 좀 위에서 보고 싶은데 바닥쪽이 잘 안보여 괴란 패턴이네 와 뒤에는 얼마나 어려울려고 막 그렇게 어렵다 화난다 이런 느낌은 안들어 아이고 아 타이밍을 모르겠다 이쪽도 한번 마지막 빼주면 불닭을 먹으면 안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아 아 탔다 탔다 나쁘지 않았어 오우 터졌어 오우 아 저건 피해야되는데 탔다 잠깐만요 수돌 한번 갈아야 할 때가 왔어 잠시만 탔다 탔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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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름 피한다고 피하는건데 탕 첫번째보다 가까이 가지를 못해 웬만한 분들 지금 피해 거짓 화면을 보면 하고 있는 분들 대부분 다 이 화면일 것 같아 지금 다들 여기에 있을 것 같아 게임하고 계신 분들 보면 대모니까 하루안에 끝낼 수 있을 양처럼 느껴지는데 그래도 포션 많이 남기고 갔는데 아 아깝다 전기패턴에서 좀 답답하네 철저히 천천히 천천히 하나 먹어야겠다 이거만 맞았어도 막 먹자 그냥 아 막았는데 아 아 아 이건 망했어 아 안 돼 잘못 썼어 아 망했다 기회를 놓쳐버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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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 소울에서 패링을 전혀 사용할 줄 몰랐거든요 너무 어려워서 거의 사용을 안하는 수준이어서 그냥 다크 소울 같은 경우는 구르기 게임이지 굴러라 굴러라 맞을 것 같으면 굴러라 굴러서 피해라 그런 느낌 뭔가 좀 아쉽다 잘 안풀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오우 아 처음에 지금 동작 흥미 0 이제 아 왜 이렇게 못해 타이밍 잘 잡았잖아 갑자기 왜 그래 이 페이지가 되게 빨리 나온다 살려주세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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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기계 좀 저 칼 좀 갈면 안될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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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칼좀 달겨주세요 오오 잠시 이 새끼가 어! 잠깐잠깐잠깐 어! 뿌록! 맞으면 안돼 살았다 아 진짜 아깝다 나름 잘 산다고 한건데 너무 아깝다 지금 몇의째지? 지금 몇의째인지 살 보지도 않았는데 셀스 없이 많은 무수히 많은 이 정도면 저승 vip 정도 되려나요? 저승호텔 vip 너 또 왔니? 이런 느낌 가자 가자 쟤도 똑같이 나를 때리면 내가 맞으면 피가 차는건가? 저승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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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승호텔 아 아 피 먹어야 돼 또 또 또 또 시작이다 어휴 저건 진짜? 조만간 타이밍으로 어휴 어휴 어떻게 싸워야 되나 아휴 어휴 아휴 돌아버리겠네 와 이름만 좀 넘어가 보자 이름 데미지만 좀 넘어가 보자 이름 글씨를 넘어가지 않아 데미지가 너무 좁쌀만한 데미지를 데미지로 싸우고 있어서 그런가 아 배고파 잠깐만요 배고픈데 라면? 맞아 컵라면도 있어 컵라면도 있고 간단하게 먹을 걸 먹어야 되는데 9시? 아휴 왜 내가 생각한 것 보다는 아직 시간 안 지났다 난 그래도 한 4시까지 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더 할 거 같아 그 정도까지면 뭐 무기 결합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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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워 하나 쓰고 들어가 버렸네 에이롤러야 되는데 넥슨이었어 자체 사드모드를 여기서 또 아 진짜 아 진짜 이거 아 나 스태미너가 없어 망했다 피가 없다 오! 아! 담배 쪽으로 피워야 돼 이건나 이건나 와 나 치겠네 아 나 치겠네 손잡이에 따라서 모션이 바뀐다고? 어 그럴까요? 뭐 그러면은 지금 갖고 있는 거랑 바꿔볼까? 대검? 대검을 하나 사? 대검을 하나 살까? 상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데 상인 아까 어디 있었더라? 무기 결합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거에다가 이거를 껴보면 무게 물리공격 다시 이거에다가 아니야 나를 박 나를 이걸로 하고 이걸 이걸로 박 무기 좋아 내구도 80 좋은건가? 잠깐만 좋은건가? 분리공격 분리공격 10 잠깐만 여러가지를 봐야겠어요 몰라 아유 또 또 또 또 잠시만 이거에다가 이게 88 인가 그랬죠 이게 날이 좀 더 좋은거라 어쨌든 뭘 해도 이게 더 좋은건 맞는데 이대로 한번 써보죠 이것도 다른 느낌이 들거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전에꺼보다 떨어진건가? 그걸 모르네 중요한건 그건데 전에꺼보다 데미지가 떨어지면 갖고있을 의미가 없잖아 에이 뭐야 그냥 있는 그대로 쓰는게 낫네 굳이 뭐 바꿀필이 없네 그냥 데미지만 떨어지는거지 굳이 다른걸 조합할 필요는 없네 그쵸 고인물들이 나온 대답일 뿐이 아니라 고인물들이 어? 모션이 좀 달라지던데요 약간 이런 하니까 모션이 좀 달라지는데요 이거 재밌는데? 뭐 이렇게 나오는거지 데미지 100에 나온거는 그거 긴 칼 아 근데 긴 칼로도 이렇게 찌를 수 있나? 칼 날에 따라서 이렇게 찌르는거 아니에요? 난 지금 궁금한게 그게 궁금해요 손잡이를 근데 굳이 손잡이 조금 더 세지긴 한데 기존 대검보다는 약하긴 한데 아 대검이란다 대검이란다 손잡이에 따라 공격모션이 다른게 맞네 이거 범 자체가 레이피어라서 공격을 이렇게 하는건데 오 나쁘지않아 이러면 나쁘지않아 이걸로 해보자 범 길이가 근데 이게 조금 더 짧은 느낌이네 써본 결과 써본 결과 생긴거는 이게 더 길어도 사거리가 나의 체감상 좀 더 짧단 말이지 잘할 수 있으려나 가자 내가 검을 새로 바꿔왔다 내가 검을 새로 바꿔왔다 아이고 배니지는 좀 좋아졌네 확실히 어 근데 스테미너 사용이 너무 많다 스테미너 사용이 훨씬 많은거 같은데 아닌가 기분까진가 공속이 좀 느려졌네 확실히 찌르긴 해도 아 자 정답 의미 맞아도 군묵상태가 안되네 아 어 어 아 어 아 어 스태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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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괜찮았는데 나 이번에 좀 잘한 것 같았는데 아쉽다 아 이거 그로기가 하나 있었으면 피가 진짜 조금 남았을 것 같은데 피가 진짜 조금 남았을 것 같은데 아까 그 그로기 상태가 빗나갔어 마지막 공격이 빗나간 것 같아요 오 이 무기 나쁘지 않았대요 칼날의 데미지가 공격 모션은 손잡이고 데미지는 칼날을 잘 골라야겠네 조금 공격이 느리긴 하지만 조금 공격이 느리긴 하지만 모션이 난 이게 좋아가지고 괜찮은 듯 쉽네요 이건 좀 재밌다 칼 조합하는 이건 좀 재밌다 칼 조합하는 요즘 재밌는 부분 칼 조합하는 칼 조합하는 칼 조합하는 칼 조합하는 칼 조합하다가 칼 조합하니 칼 조합하니 칼 조합하니 오우 피격 피격도록 아 아아 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아 응 아 피하라고 아 왜 한 대 더 뚫고 날려 자꾸 아 미치겠네 손가락이 나를 안 나네 왜 왜 자꾸 한 대 더 때리는 거야 피하기를 누르는데 왜 공격을 한 대 더 때리는 건데 피하기를 누르라고 아깝다 너무 아까워 내가 나 자신한테 실망스럽다 방금 왜 공격을 했는지 분명히 공격하면 안 되는 타이밍인데 머리도 날면서 이걸 깨고 나면 성취감이 느껴질까 아이고 아이고 전기패턴이 빨려는 거 있어 전기패턴이 빨려는 거 같아 아 똑같이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찌른다 아 또 또 찌른다 아 으 5 으 5 으 자, 먹자. 먹고 때리는 걸 피치고. 아, 중간에 터진 것 같아. 그치. 아, 씨. 아, 짠. 피하고 때리고, 피하고 때리는 것 까지는 알겠는데. 그 정도 타이밍은 괜찮겠는데. 이게 참. 한 번에 두 번 이렇게 팍팍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같이 겹쳐서 나오면은. 방어를 못하겠어. 갑자기 싸다고를 두 번 때리는. 더 강해져서 오는 게 좋으려나. 공격력이 너무 약해서. 패턴은. 아, 패턴만 잘 피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잡으려면 강해지는 것 뿐인데. 도망치고, 그치. 다행이다. 치사하지. 전기 나도 쓰게 해줘. 오, 야야야. 자고만 자고만 오우 예 이런거 헤비지 얼마나 들어가야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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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어려워. 지금 여기서 다들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 맞죠? 나만 그런 거 아니지? 나만 어려운 거 아니지? 네오미즈분들이 보고 얼마나 흐뭇할까? 우리 게임 개발자들은... 우리 게임 개발자들이 못 깨는 거 아니지? 좋아해. 좋아할 텐데. 우리 게임 개발자들이 못 깨는 거 아니지? 우리 게임 개발자들이 못 깨는 거 아니지? 하지 마. 우리 게임 개발자들 많이ект을 가진 것 같아. 우리 게임 개발자들이 못 깨끄 했던 거 아니지? 저희 게임 개발자들의 금 thirteen Irrac Beck. 우리 게임 개발자들이 함께finden конце 시작하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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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뒤로 가야 되니까 오우 오우 아우 야 와 이건 좀 이건 좀 심했네 이건 좀 심했다 이건 진짜 좀 심했다 진짜 딱 저 부분을 못 벗어나요 이름 조금 넘어서 스테미너라도 좀 더 올려가지고 가야되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사실 지금 필요한 것은 스테미나보다 스테미너가 떨어져서 죽는다이기 보단 음 음 아 아 아 하나 없이 같이 같이 하던 것도 다시 괜찮아요 괜찮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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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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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바닥 장판 하필 장판으로 도망갔네 하필 장판으로 도망갔어 일단 내일 이어서 할까 내일 이어서 할까요? 데모는 딱 한 그걸 끝내고 싶었는데 아니야 근데 내일 시작하면 조금만 더 해보자 때리면 된다고 하는데 아 이걸 왜 눌렀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부족한 개가 아 아 아 너무 많이 맞았어 망했어 와 이거 집중력이 떨어졌나 아 맞는데 아 왜 하나도 안 막아줘 아 이건 죽어야 되나 아 죽자 아 이거는 왜 하나도 안 막아주는거야 아무것도 안하고 공격도 안하고 있는 이 타이밍 뭐지 공격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게임 속에 나에게 말해봤자 뭐하겠어 내가 조종하는 것인데 게임 깔끔해서 좋긴 하다 강아지 그만 쫓아와 점점 돈이 줄어드네 깔끔하게 쳐들어 공격도 안하고 공격도 안하고 공격도 안하고 공격도 안으로 공격도 안하고 터미노 구조 오우 오우 아어주고 맞추다. 그 쪽이었어 공격이 좀 빨라져봐도 돼 아니 이거 왜 안 막아지는데 무슨 일이 없나 아 오른쪽 팔 못봤다 못봤어 못봤어 우와 이거 왜 하나도 안 막아지는데 이거 왜 하나도 안 막아지는데 아 끔찍한게 뭔지 알아요? 이거 정식버전 나왔을 때 또 해야돼 정식버전 나왔을 때 이걸 또 해야돼 깬다고 해도 그게 문제 3개월 뒤에 할 게임은 정해졌네요 네 처음부터 다시 해야죠 대무보전은 보통 아예 생 처음부터 여기 아마 전부 다 보여주는게 아니라 뭐 스토리 트레일러라던가 뭐 그런것 좀 보여주지 않을까요 너무 급작스럽게 갑자기 시작한 것도 있고 아예 하이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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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일이 decorative 음? 아 아 밑에 전기장판인 줄 알고 아 아 잘했는데 이번엔 좀 잘했는데 아 너무 아깝다 아 이번엔 좀 잘했는데 너무 아깝다 가능성 있어 패턴은 다 본 것 같거든요 패턴은 분명히 다 본 것 같애 아 은근히 전기 아 잠깐만 은근히 전기 데미지가 좀 은근히 전기 데미지가 좀 문제란 말이야 진짜 너무 아깝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이번엔 이번엔 꼭 깬다 가자 경찰 아저씨 경찰 아저씨 그런 식으로 싸우시면 안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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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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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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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하면 되지? 어? 뭐야 나야? 없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하자 없다고 생각하자 어? 방향이 좀 찍어주니까 어? 뭐야 벌써 죽었어? 뭐야 벌써 죽었어? 어? 어? 아니 누르는데 뭐 안되나? 아 너무 급히 들어가서 이해하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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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한zam 아오後구 갔다 뒤로다서 눌렀다고 아 이건 좀 아니지 일어나고 있는 타이밍에 데미지가 들어가면 도대체 어떻게 피하라는 거야 이건 좀 아니지 아무리 눌러도 아무리 눌러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진짜 어이가 없네 없는데요? 하나도 없는데? 아 그러네 아 생기는구나 한 번만 더 해볼까? 한 번만 더 힘을 나에게 힘을 주렴 이번엔 내가 잘 도와줄게 이 친구도 사용하는 방법을 좀 유력있게 싸워야 되겠네 다시 한번 더 해볼까? 그냥 막 실은 엄청난 사람이 아무리 살이 disparaged 아무리 얻을 수 없는 곳에 얻을 수 없는 곳에 이렇게 그냥 없을 수 없는 곳에 아 이게 안 들어갔네 아 공격이 안 들어간다 이 모션 보면 공격이 안 들어간다 아 저거 봐. 아...나..파.. 아 씨 이거 피하는데... 피었네... 쯔... 피었네... 아우씨 진짜 있어도 안되네 초반에만 잘되고 아 너무 아쉬워 지금 한 5시간 정도 5시간 반 했나? 더챗을 제외하면 친구 한번만 더 부르자 한번만 더 불러서 해보자 아 근데 이거 조력자 있는거 좋다 근데 정식 출시되면 아마 멀티겠지? 다크 소울에서는 멀티로 부를 수가 있어가지고 대신에 부르면은 보스가 2배로 세지는 두사람분으로 세져서 쓰라고 만든건데 써야지 쉴드 아우 저게 잘하다가 이거 몰라 이번판은 좀 불러먹었다 이번판은 좀 불러먹었네요 나 혼자 하는거랑 다를까거든요 와씨 전기장판이 오는 10점으로 생기는건지 모르겠지 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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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 Kin 아 왠지 자꾸 쓰면 쓸수록 두명이서 하는게 더 어려운 느낌인데? 처음을 제외하고는 더 어려워지는 느낌인데? 그런걸 조정해놓지 않았을까요? 보면서 막 조정하고 있는거 아니겠지? 나 혼자서 해볼게요 시간은 좀 걸려도 혼자서도 저만큼은 가니까 첫번째가 진짜 개 어이없었다 죽을때까지 죽을때까지 아 왜 끝만 쏘지 아 아아 아 두 번 눌렀잖아 원래 핫폭밖에 안 됐어 두 번 눌렀잖아 와 진짜 참 배란하다 진짜 와 이게 잡혀? 야 야 이거? 야 그거 사거리가 안 되는데 아까랑 똑같은 패턴 또 나왔네 아까랑 똑같은 패턴 또 나왔어 엎드려 있는데 때리는 거 엎드려 있는데 저 빨간색 튀어나오는 거 어떻게 막으라고 약간 처맞이라고 만들어 놓은 패턴이잖아 아 이거를 진짜 뭔가 아쉽게 잡고 음 오늘 다시 잘해보자고 아 진짜 제일 아쉽다 아까 그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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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날라다녀 이 새끼 아 아 아 아 이거 빠지게 진짜 어려워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차라리 이게 낫지. 잡히는 패턴만 안 잡히고 싶다. 그것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 미전함을 사용해도 데미지는 별로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고. 잡히고 싶다. 잡아야 만족스럽다. 피곤하지는 않은데. 나 한번만 더 부르자. 아까도 있었으면 꽤 쓸 것 같아. 한번만 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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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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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드디어 깼다 와 드디어 깼다 몇시간을 했네 와 드디어 깼다 승리 아 드디어 깼다 아 드디어 깼다 온갖 짜증을 다 부리면서 깼네요 죄송해요 너무 안잡혀서 화가 좀 많이 났어요 고마워 고생했어 별의 조각 친구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죽었는데 1페이지만 도와주고 죽어가지고 예스 성공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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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서 데모 버전 나 어디 가야돼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호텔 호텔 아 호텔로 돌아가자 호텔로 한번 돌아가보자 호텔 여기 다른 길 안 열려있는거 보면 호텔로 돌아가 돌아 이거 인형 갖다줘야되나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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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성공했다 그래 쓰라고 만들었는데 여러분 저 그래도 혼자서 잘 싸우지 않았습니까 혼자서 싸울때도 잡을 뻔했는데 저 그래도 잘한거 같아요 만족합니다 어디서만 오 뒤돌아있어 오 네 그럼 2층에 있어 여러분 아버지 아버지가 기대난단 시청에 로보트를 다 물리치고 왔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빠지, 아빠. 아빠! 아빠, 내가 다 물리치고 왔어, 아빠. 오, 되게 예뻐. 아니, 호텔방에 이런 데가 있어? 야, 호텔 되게 좋다. 내 눈을 보고 얘기해줘요, 아빠. 내 눈을 보고. P-organs are the source of your powers. collect quartz to get the strength you need. 여러분, how do you guys love your powers? 소, Hy preced Remember, 호텔이 last safe place in crop. It's our only refuge in a city full of perils. It will be extremely dangerous if anyone has ill intentions. 하긴, 로보트는 못 들어오니까 내게는 언제나 착한 아이로 있어, 나아? 드디어 집념으로 끝냈습니다 정하윤 승리! 아, 재밌었네요 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오, 이건 뭘까? 피기관을 방해한다 아, 여기 앉아서 뭐 하는 기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트레일러 같은 거 보면 트레일러 같은 거 보면은 여기 앉아서 작동하는 거나 이런 거 가끔씩 본 거 같은데 오, 근데 맵을 너무 잘 뽑았어요 내 취향이야, 진짜 내 취향이야 제가 바이오아자드 빌리지도 재밌게 한 편이거든요 그것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데 네,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영국 무대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영국 배경 중세 시대는 극혐이고요 어, 맞아, 끊김도 없고 깔끔하고 매끄럽고 모션도 나쁘지 않고요 타격감도 나쁘지 않고요 데미지도 나는 좀 만족이야 데미지 같은 것도 만족이고 추후에 조정할 수도 있는데 데미지도 만족스러웠고 아직은 뭐 아직은 뭐 보스를 많이 잡은 건 아니지만 나쁘지 않아요 일단 주인공도 잘 만들었고 제가 아직 아이템 활용이나 무기 활용도가 원래 좀 게임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 좀 낮은 편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나왔을 때 사용을 해서 한번 봅시다 그림 같은 것도 되게 잘 만들었어 몬스터 디자인도 좀 마음에 들어 로보트도 깔끔하고 지저분하지도 않고 좀 적당한 느낌? 로보트 디자인도 나는 너무 마음에 들어 이렇게 오, 잘 만들었어 이제 스토리의 문제로 봐야겠죠 스토리는 어떻게 이어질지를 모르니까 너무 예뻐 사진 찍고 싶어 어쨌든 클리어 했습니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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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출시하면은 꼭 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출시되면은 바로 그냥 오픈런 해야 되겠는데? 나 원래 오픈런 안하는 스타일인데 이거는 오픈런 해도 될 것 같아 길진 않아도 오픈런 조금씩 조금씩 해서 예구를 먼저 해야겠어요 응제 가능하냐고요? 아직 모르죠 해봐야 알죠 더 해봐야 알겠지 더 해봐야 알겠지 일단 이건 오늘 여기까지 다시 ㅎㅎ 엉덩이 쟤 감사합니다.